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되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인쇄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게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토본이나 클린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 무효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의 선거사범, 즉 범죄수사 차원에서 사전투표지 인쇄의 문제를 아마 맡길 것으로 봅니다. 왜 그들은 위험한 방법이지 알면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생각을 했을까? 현실적으로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을 프린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결과를 얻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청자 가운데 어대 Y씨는 모든 선거구별로 그 숫자를 프린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표를 만들 경우에 새어나갈 위험성이 많고 인건비 등 재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늘 그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한편 김영아이님은 프린트로 수백만 장을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면 더 빨리 사건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지가 단 하나라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QR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앱슨 프린터와 같은 잉크젯 프린트로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2천만 장을 프린트한다는 작업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UFA님은 잉크젯으로 밤새 프린트하기에는 프린트도 많은 대수가 필요하고 여기에 가담하는 많은 프린트 출력자가 결국은 양심 선언 등 방지가 어려우니까 결국 인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했던 김영아이님은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전국의 투표지를 인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짧은 시간 때문에 위험을 간과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프린트로 QR코드 때문에 각기 다른 투표지를 수만 장에서 수십만 장 수백만 장 프린트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드러나는 경우는 우리가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관계한 사람들이 처하고 말았다.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혹 확정된 듯이 보이는 사실이랄지라도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과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과학적 사고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6월 28일 월요일 날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유력 증거물들은 과연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맞을까? 달리 표현하면 과연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맞을까? 만약에 맞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대단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적용합니다. SS Lee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투표지 인쇄 사건은 꼭 인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출판, 잡지, 신문, 사진, 광고, 미술, 편집, 디자인 등 출판을 업으로 삼는 분이라면 문제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 역시도 책을 만들던 사람입니다마는 배춧잎 사진투표지를 보자마자 단박에 드럼 인쇄 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투표지에 드러난 이상한 점 역시 공장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왜 저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사안에 저런 유치한 실수를 했을까요? 107개 소에 지금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선거구에서도 재금표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드러날까요? 저들의 20년 직근의 꿈은 이렇게 끝이 나나 봅니다. 보라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단기 칼날이 한 번이라도 지나간 인쇄물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량으로 재단하는 인쇄물일수록 종이에 누르는 힘과 재단기 칼에 누르는 힘으로 앞, 뒤, 옆 그리고 위, 아래로 종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지 등을 주문해서 받아보면 앞과 뒤가 재단기 칼에 눌림과 무게 압력 등으로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준님은 현재까지는 인쇄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종이 재질도 정밀 분석하면 어느 회사의 종인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제조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단면도 정밀 분석하면 앱손 프린트에서 절단했는지 인쇄소에서 눌러서 절단했는지 절단면을 확대하면 드러납니다. 또한 옥호아이님은 저는 미국에서 프린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는데 그들은 1원이라도 싸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쇄 품질은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인크의 농도를 떨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이것을 국내 생산하면 발각의 위험이 크므로 중국 국영업체나 중국에서 프린트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상 중국업체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말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어느 기관으로 통관되어 배달된 것을 살펴보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업체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선무선 선거는 자기들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작업자 역시 중국인들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생산은 업체가 워낙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할 것도 마땅치 않고 양심 선언이 나오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은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가 활약해서 불법 선거 투표지가 어떻게 그 기관으로 배달되었는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끊은 겁니다. 검정시간이건 재검표 시간이건 간에 찰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투표지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 조작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와 한편이라면 차일필 감정위를 계속 미룰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올바른 재검표에 필요한 필수 전제조건인 투표지 이미지 상호 대조나 선거인 명분 제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원팀 구성원답게 더 적극적으로 정거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민들의 시위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반기 위한 작전도 개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행의사님이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그리고 아마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집회 금지를 유지할 것이고 또 이로써 무슨 무슨 그런 선거, 정거를 또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런 술수로 아마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서로 교류하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